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. 임신한 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남편이랑 빵 터져버렸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유산을 해버린 친구한테 임신 자랑질하다 손절을 당했는데요. 아 물론 제가 얘 앞에서 빵 터진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얘 너무 속 좁은 거 아닌가요? 원제 임신 후 친구에게 온 카톡 이제 몇 달 뒤 출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정말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생겨서요. 많은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 써봅니다. 야 이 친구를 A라고 할게요. 저를 포함해서 대학교 때 만난 총 5명의 친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있습니다. 그리고 A는 그들 중에서도 저랑 서로가 제일 친한 사이였어요. 다른 친구들과는 단톡을 해야지 개인톡은 잘 안하거든요. 그러나 저희 둘은 거의 매일 개인톡 할 정도로 정말 친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 5명 중에 4명은 결혼을 했고 1명은 미혼인 상황이에요. 특히 저와 A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A가 몇 달 빨랐죠. 딩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 다 아이가 없었습니다. 사실 A는 3년 전쯤에 딱 한 번 임신을 했었어요. 그러나 너무나 슬프게도 두 달도 채 못돼가지고 유산을 해버린 거였죠. 특히 친구가 정말 많이 원하던 아이였고 또 병원에서도 극초기때부터 유산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임신 과정도 그렇고 유산을 한 이유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대요. 그래가지고 유산을 하면서 아이 생각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흘러가듯 했죠. 뭐 딩크는 아니지만 계속 그런 고민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작년 12월 단톡 멤버인 B가 출산을 하면서 저희끼리 돈을 모아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요. 사실 A는 그 이전이죠. 그러니까 B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부터 늘 먼저 예 몸은 좀 어때? 입던 하는 거 괜찮아? 등등등 B의 상태를 신경 썼었고 저희는 그런 A의 모습을 단톡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. 그러다 B가 출산을 한 거고 저희끼리 대화를 하던 중에 A가 저한테 콩콩아 너는 그럼 임신 계획이 있어?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전혀 없다고 대답을 했고 A는 네가 애 낳으면 친족아처럼 예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랬는데 올해 초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. 비록 임신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지만 피임을 안 했는데도 생기지 않아서 뭐야? 이거 왜 이래? 이러던 차에 생각지 않게 정말 갑자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. 병원에 다녀온 뒤 가족들한테 알리고 가족을 제외하면 제일 먼저 A한테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초음파 사진 보내줬고요. 그때 이 친구가 굉장히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면서 근데 아이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? 이런 걸 묻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.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었어. 그냥 언제 어쩌다 생긴 건지도 모르겠다. 갑자기 또 생겨가지고 너무 얼떨떨해서 남편이랑 나랑 같이 빵 터졌지 뭐야? 히히 이러니까 친구도 웃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어어 이러면서 같이 웃고 넘어갔는데요. 그런데 그 뒤로 얘가 먼저 연락하는 게 싹 없어지고 아니 그냥 아예 대놓고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전에는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톡을 보낸 친구인데 그 이후로 단 한 번 더 먼저 보내는 게 없었습니다. 특히 제가 먼저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입다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해도 그렇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몸조리를 잘해라 이런 말만 하고 약 처방 받아라? 이런 식의 단단만 보내더라고요. 전날 비가 임신했을 때랑은 너무나 다르더라 이겁니다. 정말 이상했고 얘가 왜 이러지? 이런 어색한 느낌도 받았는데요. 그래도 저는 처음엔 저 임신 호르몬 때문에 아우씨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. 바로 어제죠. 조리원 예약하고 온 이야기를 B한테 했더니 잠시 후 갑자기 A한테 해서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. 엄청 긴데요. 짧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. 야 아무리 내가 임신 준비 중이란 말을 안 해도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너는 내가 유산했던 경험이 있는 걸 뻔히 다 알면서 임신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? 그게 그렇게 좋았어? 내 앞에서 빵빵 터질 만큼? 내가 평소 말은 안 했지만 유산하고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.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꽁꽁이 너라면 내가 이런 말 속속돌이 안 해도 다 이해를 할 줄 알았다. 임신하니까 친구의 상처 같은 건 하나도 모르겠고 배려할 생각도 안 드는 거야? 너 임신 소식 전할 때 내가 어떨지 고민 한 번이라도 해봤냐?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?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오직 하나 너의 기쁨으로만 가득 찬 상태로 보여 등등등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늘에 맹세코 A가 다시 임신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요. 작년에 출산한 B를 살갑게 챙겨주는 걸 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임신하는 거 이렇게 영향받을 거라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그래서 웃으면서 말한 거라고 여하튼 얘가 보낸 카톡에 너무 놀란 상황이라 뭐라 대답을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답도 못했습니다. 친구가 임신 및 유산을 했을 때 저는 신혼이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무지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서운한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또 요즘 제가 눈치 없이 계속 제 이야기만 늘어놓은 거 뭐 어쩌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.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평소 워낙 티를 안 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제가 알 길이 없어가지고 배려를 못 한 건데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니까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싶으면서 너무 서운해요. 속이 좁아 보이잖아. 여하튼 아직 답장을 안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현명했던 겁니까? 좀 알려주세요. 댓글 1번 야 본인 유리하게 쓴 게 이 정도라면 평소 어땠을지 안 봐도 유튜브다 이씨. 그냥 넌 천성이 못돼 처먹은 거야. 2번 님은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자랑질을 했네요. 야 봤냐? 우린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애가 생기네? 이렇게요. 아니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? 그게 아닌 경우 피임 안 하면 당연히 임신되는 거 아니야? 뭐야 이게? 그런데 안 될 임신이 된 것처럼 빵 터졌다고? 친구 앞에서 쳐 웃었다고? 야 친구를 은근히 불쌍하게 보면서 잘난 척한 마음이었던 거네.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어처구니 없음을 느낀 거고 말이죠. 3번 쓴이는 진짜 너무 눈치가 없어요. 딩크라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유산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로 아이가 안 생기고 있다는 거. 누구나 다 알만한 거 아니야? 거기다 대고 시시콜콜 남편이랑 빵 터졌니 어쨌니? 이러니까 A가 참다 참다 결국 터진 거 아니냐고. 다른 친구 B는 별로 안 친한 친구니까 상관이 없었던 거겠지. 아니 근데 빵 터졌다고? 와 배려도 없고 생글도 없고.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됐을까요? 아니요. 이거 절대 눈치가 없어서 저러는 거 아닙니다. 그냥 고의죠 고의. 모르는 척하면서 사람 먹이는 거라고요. 4번 에이씨. 뭘 자꾸 몰랐대. 쓴이는 이미 다 알고 그냥 이기적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면을 벗고 인정을 하시라고. 유산한 친구한테 임신자랑 맨날 오지게 처했으니까 진짜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너 천벌받을 짓 한 거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아다가고 조용히 있어라 이거지. 5번. 5만 주책에다 품수떼기인듯 병원에 갔다 온 거 입다 타는 거 심지어 조리원 예약한 거 등등등.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미주얼 고주얼 그랬나 보니. 어우 피곤해라. 누가 보면 세상 임신 너 혼자 다 한 줄 알겠다. 6번. 친구가 임신 및 유산을 했을 때 제가 아직 신혼이라 이런 부분을 무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써줬거든요. 아니 신혼이라서 신경을 못 써줬다고?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? 네가 신혼인 거랑 친구 아픈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 건데? 저번에 어떤 규제 같은 사연 보니까 지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친구 결혼식 못 갔다는 년 하나 있던데. 혹시 너냐? 이 사연 며칠 전에 올린 거죠. 그리고 그러놓고 자기는 어머나 나는 계획도 안 했는데 생겨버렸어. 나 이떻한가? 빵 터졌어. 어쩌고 저쩌고. 왜 자꾸 그딴 소리 쳐나불대는 거야? 7번. 아이고 이 분수야. 적당히 좀 하지 그랬냐. 글만 봐도 눈치 없이 자랑질을 오지게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? 아이고 감도 안 온다. 8번. 나 옛날에 전남친이랑 결혼 깨지고 딱 죽고 싶었을 때 친구 둘이 나를 위로해 주겠다며 나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. 나갔더니 두 년 모두 지 남편 옆구리에 끼고 왔더라고. 그리고 나를 보면서 어서와 이러고 화사하게 쳐 웃고 있는데. 그런데 이게 평소에도 지들이 남편이랑 같이 잘 돌아다니는 그런 거면 그래도 이해를 해보게 했어. 절대 아니고 평소에 혼자만 돌아다니던 것들이었어요.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얘 남편들 결혼식에서 본 게 전부인 상황이었거든. 몇 년 동안. 그랬는데 하필이면 파고난 나를 위로하겠다며 남편들을 데려왔네? 진짜 이 순간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 털리더라고. 그래 뭐 A라는 친구도 대충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. 넌 끝난 것 같아. 대댓글 와씨 나는 본문보다 이게 훨씬 더 규지 같다. 저것들이 사람이에요? 2번 저것들 분명 지들끼리 먼저 이런 말 주고받았을 겁니다. 야 근데 오늘 나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되려나? 에이 뭐 어때? 다 아는 사이인데. 나도 우리 남편이랑 갈 거야. 100% 이 지랄했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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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9번 보아하니 평소 A한테 열등감 굉장히 심했나보네. A가 너보다 예쁘고 친정 좋고 시가 좋고 남편 직업 등등등. 다 좋은 거네. 그래서 그 규지 같은 열등감을 임신으로 풀고 있는 걸로 보여요? 너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A를 우롱하는 게 좋아서 미치려는 게 딱 보인다고. A 속 긁어대는 거 막 신나서 좋아 죽겠지? 근데 또 그걸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지 지금. 임신이 평생 업적이니? 내 장담하는 데 있으니 임신 전보다 이후 연락 횟수 엄청나게 늘었다. 내 양쪽 곁을 다 건다. 어우 추악해라. 10번 그러니까 이건 눈치가 없다. 아니다. 그냥 먹인 거다. 이 둘 중 하나라는 건데 이렇게 글까지 써 올리는 거 보면 100% 먹이는 거지. A가 진짜 소중한 친구였다면 아 내가 실수를 했구냐. 배래도 없고 눈치가 없었구냐.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데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. 이런 고민을 하지. 어? 일단 글을 쓴다고? 말도 안 돼.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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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.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. 일단 둘 중 하나는 건 맞죠. 진짜 뇌가 해맑아서 해맑아서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 먹이는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안 좋다는 거죠.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 첫 번째도 같이 못 잊죠.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자식이 죽은 그런 상황에서 장례식을 갔는데 자식 죽은 사람 앞에서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. 진짜 모르고 눈치가 없어서 한 거라 해도 이거는 그렇잖아요. 사실 저는 이 쓴이 다른 사람들 다 욕하니까 어떻게든 실드 한번 쳐보려고 글을 쭉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. 다른 거는 그래. 눈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워낙 친하다 보니까 마음을 놔버려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은데 딱 하나 아우 나 남편이랑 빵 터졌잖아. 이거는 어떻게 실드가 안 되네. 이거 실드 가능하신 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